반갑다 마오 여러분 그 뭐야 페이커 아리스킨 뭐 10% 할인 있다던데 어떻게 됩니까? 지금 사려고요 저 어제 10만원 미리 충전해놨거든요 와 이건 뭐야 와 야 어제 10만까지밖에 없었는데 오늘 페이커 스킨 나오고나서 이거 생겼어? 딱 이거 해서 사라고 47만원으로 해놨네? 아 이럴 거면 어제 10만 충전 안했지 이거 그러니까 남은 거 월즈스킨 사자 쿨결제 가겠습니다 이야 이거 누를게요 이거 맞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있는 그 스킨 맞지? 하나 둘 셋 얍 짜 빨리 빨리 바꿔 아이콘 이야 생겼어요 명예의 전당 페이커 이게 46만원짜리 스킨을 사야만 주는 거지 사인으로 가 근데 이거 하나 알아주셔야 돼 저는요 지금까지 우주비행사 티모만 고집했어요 티모 장인으로서 아이콘을 포기한다? 엄청난 거야 휘장 어떻게 해요 휘장 요거? 불멸의 전설 아리 나 이거 복실복실 티모도 포기한다? 오케이 그리고 또 또 뭐 있어? 아이콘 바꾸는 곳에 칭호 휘장 시그니츄럴 배너 이거죠 전설의 전당 오케이 다음 이 세 개가 풀세트? 페이커 치고가 있다고? 와 있네 끝판왕 페이커 오케이 이걸로 가 다음 아래 패스 완료 백 받기 아 근데 이거는 표정이 레전드야 류 형님 표정이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건 뭐야 어? 비션이 형 아니에요? 와 전설의 니달리 창 아이콘 이건 뭐야 어? 롤드컵 아니에요? 결승전? 이때 나 멤버 다 알아 이때부터 제가 이제 롤을 했었어가지고 페이커 젯 뭐 왜 이렇게 많아? 왜 이렇게 많아? 뭐 왜 이렇게 많아요? 아 몇 개가 있는 거야 대체? 아 르블랑 펜타킬 아 이거 알지 이거 펜타킬 이제 앞으로 또 가 이거 또 가서 저기서 탁 펜타킬 와 진짜 많다 이거 뭐야 브로콜리야? 근데 이때 브로콜리 왜 먹었어? 아 머리 때문에 먹었구나 머리가 브로콜리 같다 해가지고 먹은 거였죠? 아 야 이건 귀엽다 아 오연갈 아 맞아 여러분 오연갈 이때 기억납니다 저 백스테이지에서 봤어요 갈리오 근데 뭔가 영어 해설이 좀 멋있는 것 같아 이런 하이라이트 보여주면은 뭐랄까 이 이게 뭔가 뽕이 좀 더 차는 느낌이랄까?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? 뭔가 저것도 한국어로 들으면은 페이커가 사일러스 악궁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5인궁 대박 이런 걸 수 있는데 영어로 내가 영어를 잘 알면은 근데 뭔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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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만이 있네요 이건 뭐야? 솔랭도 나와요? 야 눈으로 뭔 메누미가 있어? 하이돔 부시 해가지고 부시 들어오지 말아라 하이돔 부시 와드 귀엽다 요것도 이건 뭐야? 펭귄? 우와 뭐야 진짜 찐 펭귄이네? 펭귄 아 맞아 그래서 펭귄 이모티콘 썼던 거 좀 본 것 같아 와 이거 언제 끝나? 아 요거 이건 인정이지 이게 레전드죠 이거는? JD 지전 다시 봐도 레전드긴 해 이건 아 젤 모든 길은 4개로 통한다 와 여러분 이때 아세요? 저 약간 소심발언 해도 됩니까? 이때 롤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때 지금 그래픽 보시면은 개 노잼같죠 저때가 롤 난 제일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롤을 계속하고 있지만 솔랭을 안 쉬면서 저도 롤을 계속하는데 군대에서도 진짜 롤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때가 롤 제일 재밌었고 이때 페이커가 사실 그 뭐랄까 내가 벽을 느꼈었어 미드할 때 SK텔컴 티어 페이커 대 소환사의 진 미드 트펫에 아질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뭔가 이 생각이 좀 난다 이때 재밌었는데 감정표현은 바꿔야지 감정표현 근데 나 이거 오티모는 진짜 이거는 아 진짜 포기하기 힘든데? 아 이거를 포기한다 내가? 진짜로 나 포기 잘 안 해 이거 나 브로콜리 하나 넣어 불사 모자왕 하나 넣고 아질 하나 넣어주고 아리 하나 넣어주고 라이즈 하나 넣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커 데이 근데 뭐야 이거 딱 딱 맞춘 거야? 1, 2, 3, 4, 5, 6, 7, 8, 9 딱 9개 맞춰준 거예요? 아 이렇게 하라고 해준 거구나 그 사이에 하나만 껴주면 안 돼 요거? 따분 가운데 하나 이렇게 인정? 브로콜리는 안 된다고? 오케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음 완료 이벤트 경품 선물 응모하세요 무작위 응모하기 응모 아 아 뭐야 끝이야? 이게 바로 보여주는 거야? 아 보너스 이벤트 가 아 왜 이렇게 허무해 페이커 선수에 대한 애정과 숭배심을 담은 본인의 SNS 또는 커뮤니티 게시글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정성스러운 사연에 작성해주신 플레이오분들께 챔피언십 르블랑 스태츄 25개 또는 아리프리니엄 스태츠를 드립니다 아 신전 다녀온 영상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? 인정? 나름 저 신전 1바 따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 내 얼굴 못 보겠어 어우 이걸로 가 입력 확인 한번 가볼까요? 여러분 막 그 페이커 사인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딨어? 포탑 철거해야 된다고? 포탑 철거 바로 가 오? 야 뭐야 와 포탑 밀면 이렇게 싸인이 남네 안 사라져? 와 안 사라져 오 좋은데 따봉은 언제 나와요 여러분 이거? 컨트롤 5 이야 야 이거 뭐야 컨트롤 5도 있어? 깜은 어딨어? 이거야? 내가 본 건 이게 아니었는데 옛날에 나 이거 티네블러 때 같이 봤었는데 이렇다고?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건 진짜 멋있다 아 이건 진짜 멋있다 솔킬 한번 따고 이거 한번 해야 돼 넥서스 깨면 어떻게 되나? 넥서스 한번 밀어보자 이건 뭐 없네? 어? 와 봐야 뭐야 방금 뭐라 말했는데? 나 끊어버렸어 여러분 들어오실 분 와서 죽어주실 분 5명 컴온 와 근데 이거 왜 본 다 96년생 티모장이냐? 오 야 샀네? 페이크 샀는데? 야 인정 아 이분 좋다 아 이분 니깟 하시네 진짜 찐팬이신데? 나랑 똑같아 끝판왕 페이커 아이디인데 내가 밀렸어 내가 졌어 와 근데 멋있다잉 이거 움직이는 거 뒤에 뭐야? 구미호야? 오케 오케 아 아리 때리지마 야 아리야 너부터 죽인다? 아 아 이 사람 아 말파이트 아 뭐해 아 아 아 아 아 기다려봐 잠시만 여러분 레드로 오세요 레드로 와주세요 아 어이가 없네 말파이트 자 갑니다 내가 바로 불사 대마왕이다 를 하는 왜 펜타티라면 나오는 거야? 아 그런 거야? 오케 확인 굿 타바리 한번 해볼까? 일반 게임하실 버섯단 4분 없나요? 내가 솔렉에서 하면은 애들이 욕할 거 같아 야 운타라 제또 티모만 하는 애가 갑자기 저런다 큰일 난다니까 일단은 적 팀 R이 없고 워웍에 타피에고에 꼬끼오 징크스 르블랑 서포트 확인 여기까지 어어어 어어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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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뭔데 바로가 들어가 들어가 다이소 이게 46만원 짜리 매혹프림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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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평탄 때리는 소리가 좋다 철저 혁 호잇 호잇 자 메옥 삑 났고요 괜찮다 뭐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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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를 티모처럼 한다고? 기다려보세요 아 근데 얘 이거 아 진짜 빡세게 가야겠다 어디갔어? 아 평타만 때려 매혹은 안써 나는 평타만 때리다가 지금 지금 아니 소리가 좋다 이거 크하하 너 날 뭘로 보는 거여 간다 호잇 에잉? 어 아 W 안썼다 아 잠깐만 자 한번 살려줬다 에고야 빨라지고 메오 나이스 굿 평 평 W 평 Q 평 평 아군 아군이 당했습니다 Q 아프지 히힣 가자 다이브 가자 뭐 아리 아리 플래시 매형 대기중 바로가 나이스 좋고 타워 보여줘야돼 아니 변신한거에요 지금? 이 얼굴이 바뀌었나? 원래 그 골드에서 골드 골드 아 육있네 선택받은 아리 지금 모은 골드가 1,100원 모자라네요 아직 기다려야돼 아리 간다 너머 가우 죽어 가죽어 가죽어 좋은데요? 어 넌 뭐야 로라모 굿 어 우리팀 잘하는데? 밀어 자 이제 페이커 싸인 나오기 5초 전 나온다 이어 좋은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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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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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주 바로 프레쉬 메올 맞춰주고 떼지 떼지 처음부터 파이팅 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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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주고 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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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뭔가 일반 게임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 느낌인데 그냥 다들 순수하게 롤 즐기러 왔는데 내가 와서 너무 밸런스를 좀 어쩌다보니 이렇게 됐네 자기들 하이 탈 안 돼 5초 전 롤 롤 2초 전 롤 3초 전 3초 전 피해주고 자 대상용 매드우비 3초 전 3초 전 1초 전 2초 전 1초 전 3초 전 3초 전 R 평 평 평 하면 매드우비예요? 비움이 왔다 이거 내가 와서 너무 밸런스를 좀 아 이거 R이 어렵네? 어 궁이 돌았어요? 오케이? 패타킹! 패타킹! 아! GG GG 까비 오 잠깐만 오 나오네 아 이게 터지고 나서 나오는구나 모든 길은 결국 나를 통한다가 이제 나오는구나 맛볼 수 있는 건 다 본 거 같은데? 그쵸? 근데 여기서 소신발언 티모도 초월급으로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이왕 이렇게 만든 거 할 수 있잖아 라이어 지금 아리는 만들었다? 티모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한 20만원까지 해주면 제가 저 혼자라도 살게요 죄송.. 죄송.. 죄송해요 리뷰 끝! 다시 솔렉 하러 가겠습니다 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렛츠고! 근데 여러분 진짜 좀 신기한 게 있다 내가 손 씻을 때는 기가 막히게 손 씻었냐 안 물어보고 안 씻었을 때만 안 씻었다라고 말하는 소름 돋네요 아프지? 따끔하다 뭐? 동무 몇일 전에 나랑 손 잘 씻기로 약속이라고 하셨자마 아 물론이죠 시켜주고 있는 거 맞지 뭐? 아 신경은 쓰고 있는데 자 다이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 어쩔 건데 비에 고야 자..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래서 내가 지는..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난 레드잖아 자기야 자기야 여기까지 피오라는 집 가야 돼요 이거 서있는 게 반칙인데 지금 이런 것도 솔틀가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브리징 근데 집을 안 가? 이건 뭐 그냥 깡 부리는 거예요 뒤에 비에고 숨겨놨어? 근데 그 해도 죽었... 오케이 풀 안 썼구나 아까 바텀 노다이 켄윈 이거 봐봐 지금 바텀 터졌잖아 괜찮 내가 캐리야 이거 같이 먹어줘야 돼 나 복간다 뭐? 기다리라 뭐 이놈 봐라 욕심부리네 이게 맞아? 야 오케이 나이스 큰일 날 뻔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허줌 다가 올 거야 아아아아 되냐? 나이스 이 정도면 괜찮? 그렇지 뭔데 빼! 나 보밀게요! 우리 6층이라서 클리어만 가도 뭐 안 되거든요 제발 나이스 이러면 얘네가 급해진다고 이거 봐 급해진다 그러면서 나는 바텀을 민다고 6층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팝으로 봐야 돼요 바로 그렇지 가 가 가 가! 플래시 버섯 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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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파론 가야 돼 아니 그걸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해 자기야 빼 빼 빼 근데 나쁘지 않아 아 이제 버섯 세요 나 이제 좀 세 형들 아 근데 그건 너무 빼 빼 빼 빼 빼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턱적이 줘 그냥 턱적이 줘 그냥 턱적이 줘 그냥 근데 너무 쎈데? 아 거기는... 아니 이걸 줘? 아 진짜 이거 질 수가 없는데... 다음판 이기자 너무 티내진 마세요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의진이 이거 스킨 샀다 이렇게 알리지마 부끄러우니까 그냥 약간 은은하게 뭔지 아시죠? 몰래 약간 뒤에서 좀 산 느낌으로 다가가야지 나 샀다고 막 어디 소문내지 마세요 아시겠죠? 의진이가 샀다는데? 이런 거 하지 마세요